후식은 역시 문어지 그지 두부 문어머리 짭짤 하다 냉내 하고 있었어 오빠가 두부랑 맛있는 거 먹으려고 장 봐왔지 뭐 사왔냐면 미역 팽이버섯 냉김 참경채 그리고 이건 소고기인데 미안해 두고요 냥이 친구들이 길거리에서 배고파길래 좀 떼주고 왔다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게 좀만 기다려 두고 아 아 아 아 아 아 두부 두부 먹고싶어요 오늘 특식 어땠어 맛있었어 맛있게 먹은거 같애 맛없게 먹은거 같애 입을 보니까 맛있게 먹은 맛인데 누구 두부 후식은 역시 문어지 그지 두부 문어 머리 짭짤하다 두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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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부